어, 잠깐만요. 로카 모빌리티. 그냥 교통카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건 오해죠. 캐시비, 알리아스, 태글리스, 모바일 캐시비, 시외버스 예약에 버스 타고, 엔버스 예약 서비스. 우리는 기술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미래를 앞당겨온 모빌리티 전문 기업입니다. 사람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, 미래와 더 친해질 수 있도록. 로카 모빌리티는 오늘도 미래로 움직입니다. 로카 모빌리티